성병호! 성병호! 2번 성병호! 기어 1번 손병호 기어 1번 손병호 그냥 두 번 딱 나오면 매번 1번에 딱 찍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장입니다. 여기 이장입니다. 주식의 이장입니다. 이자는 아무나 하나 이자는 아무나 하나 이장님의 계를 이어서 할 수 있는 후보는 성병호 명예의 장인 명예의 장인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알려드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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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수 태진아입니다. 태진아가 욕촌리에 왔어요. 욕촌리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태진아 노래도 들으시고 태진아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연부다들 누티남으로 모이세요. 태진아가 기호 1번 송병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누티남 앞으로 모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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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기 인데요. 이만기 인데요. 이만기를? 지지는 만한 소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만기의 후보 집에서 노래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주민들이고. 선거는 바람이야. 선거는 막판에 한 번 말았다 된잖아. 그 바람 하나로 끝났다. 내일이래요. 오늘 바람이야. 결정될 거야. 어머님 역천이 2장은 누가 해야 돼야? 기호 1번 누구? 기호 1번 누구? 손병을 했잖아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손병을 했잖아 다울랑. 어머님이 손병을 했다. 우리 어머니는 얼굴은 완전히 보라네. 얼굴이 보란데 몸매는, 몸매는 방실이야. 내가 볼 때 어머니가 내가 볼 때 어머니가 찍는 순간에, 투표하는 순간에 한 표로락도 이기는데 누가 이겨야 되느냐? 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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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분은 보고 오지도 않고 얼굴이 안보이고 모노래야? 지금 오지. 안 와봐x3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기호 1번 손병원 후보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선거는 바람이야. 한 번 바랍다 괜찮아. 그 바람 하나로 끝났잖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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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원 찍어주세요! 역전니 주민 여러분! 역전니 명예! 이장선거 후보 기호 1번 손병원 찍어주자! 고맙다!